이제 경사강법 8주차 강의의 마지막 파트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도함수, 그래디언트, 그리고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 이런 것들이 어떤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피처는 캘키러스 맵, 이게 손도스 맥레인 교수가 쓴 Mathematics is Form and Function이라는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그런 표였는데요. 이 캘키러스 맵 주소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학에 관련된 내용은 이 주소에서 이 챕터별로 거의 모든 본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실 연습문제와 프리, 그리고 코드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캘키러스 맵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Fundamental Theory of Calculus부터 시작해서 이 체인룰도 인공지능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포인트 디어렘, 페르마의 크리티컬 포인트 디어렘 아까 학습했었죠? 극값 또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 또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먼저 f' of x equal 0 되는 그런 x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인수분해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근해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대개 f' of x equal 0을 만족하는 x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디언 디슨트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 그걸 위해서는 데리버티브를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성에 대해서 학습했고, 또 리미트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데리버티브의 다변수 함수의 데리버티브가 그래디언트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적분, 면적을 구하는 데핏 이네그랄, 인데핏 이네그랄을 학습했었고 그 다음에 멀티플 이네그랄도 쉽게 적분하고 또 적분하면 구할 수 있고 또 고개 도함수도 도함수를 구한 것에 또 도함수를 구하면 2개, 그거에 또 도함수를 구하면 3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그 데리버티브의 방향성을 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모두 연결돼서 그린 정리라든지 또는 스톡스 정리를 학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체 내용은 이 캘키러스 북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뭐 저희가 배운 싱글 베리어블 캘키러스의 내용들 여기서 뭐 적분을 한다, 어레아를 구한다 그러면 면적을 구하는 문제, 면적을 구하는 게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는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설명이 잘 돼 있고요. 이 실습실에서 보시면, 실습실에 가서 보시면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리버티브, 좌극한, 응극한,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파이썬 언어에서 먼저 우리 가로를 줘야지 구해진다는 거 그리고 뭐 탄젠트 라인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함수의 응용들에 대해 성립했고 이 뉴튼스 메소드에 대해서도 기초에서 학습할 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근이라고 하면 이 근을 찾아가는 단계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알고리즘과 그래든 디슨트 메소드 알고리즘도 이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이 N을, 이터레이션을 줘서 N을 예를 들어서 0.4에서 시작해서 3번 하면 3번 단계를 거치면서 그 기울기 따라서 수렴하면서 해를 찾아가는 단계죠 이 N을 한 10번을 하면 10번을 찾아가면서 점점점 해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에라가, 이 에라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0.0008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든 디슨트 알고리즘들은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서 인공지능 수학에서 옵티말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교재 내용들, 그리고 아참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학생들이 한 PBL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미분과 적분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다뤄본 질문과 답변, 또 그다음에 문제와 문제 풀이 코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이 참고 자료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렉쳐 노트는 이 매스 코딩 앤 AI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 미적분학의 상호 연관성을 이 캘키러스 맵에서 전체 보셨죠 우리는 그중에서 인공지능 수학에 꼭 필요한 데리버티브, 그 다음에 접선 그리고 데리버티브와 접선을 이용해서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의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변수 함수인 경우에는 제가 제공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엑스 스타의 근처에서만 시작하시면 바로 엑스 스타, 우리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것을 대부분의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초 과목에서는 다변수 함수인 경우에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 또 4변수 함수, 또는 10변수 함수인 경우에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가는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에 필요한 기초 지식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실습실에 대해 설명드렸고 학생들이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교재는 미분은 캘키러스 1, 적분은 캘키러스 2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경사강법 3강을 마치고 리뷰하고 실습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